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덕터 온라인 마케팅 팀장 이슬입니다. 제가 오늘 미션을 받았어요. 이 에어쿠션, 스타일 70 에어쿠션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볼게요. 우선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. 요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. 하나 까서 보여드릴게요. 이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미인레드라는 디자인이에요. 블링블링하고 좀 유니크하죠. 바짝바짝한게. 어디다 딱 꺼내면 집중 딱 받을 것 같은. 내용은 똑같아요. 에어쿠션이랑 똑같아요. 이렇게 똑같고 설명서 한번 읽어볼게요. 미백이랑 주름개선, 자외선 차단이 다 되는 3종 기능성 화장품이에요. 이게 다른 화장품보다는 에어가 좀 더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쓰기만 해도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. 안에 아직 내용이 많은데도. 오 굉장히 많이 묻어요. 많이 묻죠? 제가 지금 좀 약간 까만 팬인데 오 촉촉해요. 제가 좀 피부가 건성이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조금만 바르기만 하면은 금방 떠버려요. 굉장히 수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촉촉해요. 이게 피부 톤업도 되고 확실히 표가 딱 나죠? 피부가 톤업이 딱 됐어요. 촉촉해요. 이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좋아요. 특이하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. 부엉이. 파우치에서 딱 꺼내면은 블링블링한 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이거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. 가격은 26,000원.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폰케이스도 같이 판다고 하더라고요. 폰케이스도 같이 구입하시면 더 블링블링하고 예쁠 것 같아요. 열심히 오늘도 물건을 팔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팀장이지만 열심히 물건을 파는 이슬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